그 보이스피싱 당한 금액이 3,200이요? 이게 어떻게 잡아요? 주소가 없어서 수사를 못한대 나도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여보세요? 여보세요 김덕기씨?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제가 김덕기씨한테 제보할거라고요 정말로 나가고 싶어요 넌 지금 그런데로 가겠다 이 말이야 진짜로 3일말에 찾을 수 있겠니? 미안 확실히 이상하긴 하다 이 시간에 갑자기 뭔 말이야 아니 나도 데려가야지 나도 갈래 왜? 왜 걸렸어? 여긴데 나와 말인가 비싼 차 쫓아가자 어! 출발하러! 맞네 맞네! 오케이! 손대리 찍혔어? 미쳤어 거기가 어디라고 위험하게 그때 진짜 제보 전화를 받은거야? 김덕기씨 나 지금 도착했어 아! 스크림이? 세상에 깨끗한 돈 더 얻은 돈이 어딨냐 지은이 자빱이서 여기 총책 아닐까? 미쳤어 정말! 어떻게 그럼?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? 그럼 더 와주세요! 기효로운! 여기서 끌어라! 잠시 손이 손을 줘